강서구의 어르신 치매 예방 노력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지난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개 동치매예방울타리 이어드림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림 사업은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 20개 전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림 프로그램은 각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구 전체를 하나의 건강울타리로 이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친화적 사회망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서울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기억지킴교실과 이대목동병원,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개발하고 효과가 입증된 한국형 치매예방운동 프로그램 슈퍼브레인 등 치매예방을 위한 다중영역개입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어드림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